안녕하세요 해피엔딩 천운맘 김경걱입니다. 짠! 오늘은 0번 다 발르고 1번 리타 루비너스 오늘 이거 발러 갑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따져 섞어 놓고 섞어 놓고 녹을때까지 한 1시간 정도 그 정도 근래하니까 먼저 따서 섞어 놓고 그를 거에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풀링하죠? 이렇게 few 오! 나 같다. 공부는inda 나왔다. 보신나요? 황달콩 비타민씨가 완전 녹을때까지 기다려줘야 하거든요 비타민씨, 루비너스, 미래, 광채, 비타민씨가 항산화에도 탁월하잖아요 너무 기대되는데 잠시 이따 돌아올께요 비타민씨는 다시 들어왔어요 거의 다 녹은것 같아요 흰깅이는거 해서 이거 털어서 다 뽑힐거에요 흔들어서 방금 스킨 발랐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위드에 루머티스 비타민 앰플을 발랐거에요 비타민 앰플을 발랐어요 너무 크고 아주 맛있게 만들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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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품을 우리가 시중에서 만약에 구매해서 사용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고가의 제품일 거예요. 하지만 FAS만 이렇게 절대품질, 절대가격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비타루미너스, 미백광채 부분인데 1단계가 보면 13종의 멀티비타민을 함유한 페스티지 브라이트닝 앰플, 강력한 브라이트닝 케어로 광채 피부 부현, 그리고 탁월한 브라이트닝 효과를 선사하는 부현은 유효성분 함유. 여기 보시면 12종의 비타민이 대합된 멀티비타민 콤플렉스로 강력한 브라이트닝 효과, 그리고 순수 비타민 C를 사용함으로써 잡티 없는 환하고 깨끗한 피부 위주에 도움된다. 도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두번째, 고함량 순수 비타민 C를 더욱 신선하게 사용함으로써 액티브 앰플에 분리 보관된 비타민 C를 사용 직전 퓨터료, 피부결, 케어 및 브라이트닝 효과,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세번째는 비타민 고함량에도 피부 자극 없이 사용 가능한 고효능 앰플이라고 되어있어요. 피부 고민 부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타겟팅 함으로써 브라이트닝 효과, 업그레이드, 피부 보호 및 브라이트닝 효과 대박, 대박, 대박 여기 또 임상실험 결과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피부, 겉, 기미, 깊이 기미 완화, 이수, 사수 사용 후 피부 겉 및 깊은 기미 멜라닌 완화의 도움 이수 사용 후 개선되었다는 효과 나오는게 26.80% 그리고 사수 후에는 32.56% 개선되었다고 나와있어요. 쭉 내려가서 볼까요? 이게 지금 설문조사한 사수 후 설문조사한 평가입니다. 이거 비타루미너스 사용 사수 후 보면 여기 첫 번째, 기미 및 색소 침착이 옅어진 것 같다. 강정성 응답한 결과가 90.5%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띄던 기미 및 잡티가 줄어든 것 같다. 이것도 90.5%를 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피부 보내는 빛을 끌어올려 피부톤이 맑아진 것 같다. 이것도 90.5% 그리고 네 번째, 하루하루 안색이 맑아지는 느낌이다. 이것도 90.5%를 사진했어요. 다섯 번째는, 피부가 깨끗해져 맨 얼굴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이것도 95% 90.5% 그리고 피부 자극 없이 순하게 피부가 환해진 느낌이다. 이것도 90.5% 차지했어요. 그리고 피부가 좋아져 자꾸 거울을 보고 싶은 기분이 된다. 90.5% 완전 기대가 되죠? 네 이게 지금 첫 박스 제가 터치를 쓴 건데 몇 박스 쓰면 어떻게 될까요? 뭐 피부 미래이면 미래 브라이팅이면 뭐 탄력이면 탄력이면 주름이면 주름 완전 동원 얼굴로 되지 않을까 진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앰플 바르는 데 한참 되는데도 얼굴이 되게 윤기가 나죠? 아 너무 기대가 돼요. 여기 한 박스 다 한 달 4수 4수의 용량인데 한 달 다 썼을 때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 쌩얼이거든요 스킨 바른 뒤에 지금 비타민C 룸이 부르기 힘드네 1단에 지금 바르는데 괜찮죠? 여기다 립스테만 조금 바르고 마술가다 좀 하고 눈썹 조금 뿌려주고 나가도 쌩얼이 완전 자신있겠죠? 다 썩어놨는데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스팟아웃 에센스 발라주고 이러면 다 고기름 앰플이기 때문에 이거 발라주고 아이크림 발라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스팟아웃 크림 발라주고 발라주고 그리고 마스크팩으로 마스크팩도 비타민C 한 퍼 넣어서 마무리 할 거에요. 이따 사진을 올릴 건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 거에요. 여러분도 시너지 앰플 사수 프로그램 한번 써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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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